배우 하네슬 회복지원 보상 논의 중 차병원은 21일 하네슬 시의 수술 경과와 치료 및 보상 논의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병원에 따르면 하네슬은 지난 2일 강남자병원에서 지방종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에서는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레저가 지나는 부위를 절개했으며 지방종 부위까지 파고 들어가 인드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의 화상이 발생했다.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다. 하네슬이 자신의 sns에 올린 수술 부위 사진 위 타원 부분이다. 차병원은 화상 발생 직후 피부 봉합 수술을 했으나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일부 부재하는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 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화상 성형 전문 병원은 하네슬의 상처가 암흔 뒤 추가 성형 치료를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네슬은 지방종 수술로 이틀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며 현재는 화상 성형 전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차병원 고위 관계자는 환자의 상처가 치료된 후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소속사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환자의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네슬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부위 사진을 올리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한지 두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안없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하네슬이 이 글을 올린 직후 하네슬과 지방종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는 등 관심이 쏠렸다. 지방종은 몸의 지방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종양이다.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대개 몸통, 허벅지, 팔등과 같이 정상적인 지방조직이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제거 수술은 의료사고 제거 수술은 의료사고 제거 수술은 의료사고 뇨을 마치고